일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 전과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각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가 87%에 전남이 86.5%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경찰과 법조인은 10%대에 그쳤으며 청소년 전문가는 1%에 불과했습니다. 윤 의원은 학폭위원 구성이 학부모와 교사에 편중돼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